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과 만평부터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800만 세제곱미터 토사가 와르르 흔적도 없이 사라진 62가구 모습이 실려있습니다. 지난 24일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한 중국 스찬성 일대의 모습인데요. 정말 참혹하죠. 저 아래 큰 마을이 있었는데 마을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민 100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태라고 합니다. 최근 내린 폭우가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엄마, 아빠까지 살린 아기의 모습이 실려있습니다. 이번 스찬성 산사태에서 기적적으로 한 가구가 살아났는데 아빠, 엄마, 아이가 태어났는데 생후 38일 된 아이가 울면서 새벽에 깨어나는 바람에 지진 사태를 감자고 재빨리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까지 살린 아기의 모습이 실려있습니다. 매일 경제입니다. 기다리던 비는 왔지만 주말에 전국적으로 비가 좀 왔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만 저렇게 쩍쩍 갈라진 논에 모를 심기는 참으로 부족한 양입니다. 조금 더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6.25 맞아 미군부대 찾은 첫 외교장관이다라고 해서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미군 이사단본부를 방문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그리고 연합 방위태세를 강조했죠. 6.25는 한미동맹의 상징이다 이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 앞서서 빨리 미국으로 가서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한겨레입니다. 추억의 단일팀이라고 핵실험하면 종북몰이 군비 확장이라고 하고 있죠. 글쎄요. 추억의 단일팀 맞을까요? 그러나 북측에서는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단일팀 구성 문제와 관련해서 약간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보입니다. 한미정상회담 준비 중 쿵쾅 뚝딱뚝딱. 서로 그런데 때리는 게 다르죠. 방패를 만들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리고 트럼프는 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창은 사드, 한미 FTA 그리고 강공, 대북 정책입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악수 외교라고 하는데 FTA와 사드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실익이 있을까요? 저렇게 힘을 키워서 트럼프를 만나서 손악수를 했을 때 눌리지 않을 수 있는지 열심히 악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관옥 개명대 교수, 이수희 변호사, 그리고 조대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이 사건 얘기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강제 철거에도 그 자리 또 설치. 민노총 불법 천막, 청와대 앞길 알받기. 이런 제목으로 좀 실려 있습니다. 민노총은 햇볕을 가리겠다며 천막을 쳤고 그때마다 종로구청이 철거했다. 비가 내리자 이번에는 또 비를 막아야 한다라면서 천막 설치를 강행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외곽 경비를 서던 경찰이 불법이라고 경고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경찰은 도로 위 불법 시설 단속 권한이 관할 구청에 있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차도와 인도를 불문하고 도로 위에 천막 같은 시설을 설치하려면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민노총이 설치한 것들은 모두 불법 천막이라고 합니다. 공권력을 무시하며 보란듯이 천막을 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실려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요구에 직접 답변하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철폐 문제 그리고 노동학법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옆으로 내려와서요. 사드 반대 행진 3천명의 미 대사관 사상 첫 포위 사태다라고 하는 얘기죠. 민노총과 참여연대 등 9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사드 반대 행동 소속 측이 미 대사관 앞을 애워싸는 그런 모습이 좀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미 대사관을 애워싼 것은 사상 첫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민노총의 청와대 앞에의 불법 천막 문제 그리고 미 대사관을 애워싸는 이른바 포위 시위 이게 사실은 전임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차벽을 쳐서 막기도 했고 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위, 집회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나 이런 게 많이 풀리면서 표현을 굉장히 자유롭게 하는 것 같아요. 집회도 그렇고. 그러나 조선일보는 좀 부정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과거에 사실은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과격 시위 때문에 논란이 됐던 적이 많은 그런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최근에 사실은 굉장히 당당해졌어요. 본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게 결국은 자기들이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촛불 집회, 그걸 주도하는 것도 본인들이고 또 본인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 탄생에도 기여를 했다고 하는 과도한 주인의식?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청와대 인근에서 요즘에 1인 시위 많이 하지만 저렇게 천막을 치거나 이런 거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리고 저게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도 생각을 해야 하는 그런 지점이 분명히 있는데 조금 과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요구하는 바가 뭔지는 알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난번에 과격 시위 때만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가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설령 민주노총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대하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시선이 따가우면 사실은 그렇게 못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명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어찌됐건 뭔가 지원 활동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정밀하게 생각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미국 대사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약간 악몽 같은 것들이 좀 있잖아요. 대사관 점거라든가 문화원 점거, 대사관 아니지만 그런 과거에 사실은 반미 집회에 대한 그런 아픈 추억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너무 사실은 저렇게 근접해서 집회를 하게 되면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실제로. 물리적인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과연 미국 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사실은 좀 민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집회하는 것이 과거 정부에는 없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허용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허용해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청와대 앞은 한 50년이 넘었어요. 사실은 거기에서 출입이 거의 통제되고 사람들이 들어가면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이제는 거기 자유롭게 통행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24시간? 국민에게 일정 부분, 완전한 어떤 자유의 공간을 새로운 어떤 국민의 공간을 제공을 한 건데 여기에 사실 민노총이 가서 제일 먼저 텐트 치고 그것도 이제 도로법 위반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이 좀 가보고자 하는 데를 오히려 좀 부정적인 장소로 만드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민노총 스스로 얘기도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 계속 강경이지만 이미지만 더 이렇게 겹겹이 쌓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 공간만이라도 본인들이 아무래도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것을 좀 반영시키고자 그런 행위를 하겠지만 그런 새로운 공간이 등장한 것은 국민들에게 조금 넘겨주는 그런 아량도 좀 베풀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대사관 문제는 법원에서 한 거죠. 법원에서 우리가 이제 촛불 집회를 시위를 보면서 굉장히 성숙된 시위 문화가 있다 보니 20분 동안만을 이제 주변을 시위하는 그렇죠. 그걸 해서 아주 성숙한 문화를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2천 명이 그걸 포위했다는 표현보다는 에둘러 싸서 상징적인 어떤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사실 토요일이고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자신들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 뭐 그런 차원인데 사실은 매끄럽게 좀 끝났다. 그렇게 볼 수는 있는 거죠. 네. 미 대사관을 애워싸는 것은 법원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뭐 크게 지금 우려를 갖고 볼 일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이 앞에 있으니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은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한미 FTA라든가 지금 방위비 분담 증행 문제, 그다음에 사드 배치 문제, 북핵 문제. 다양한 논란거리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사드 배치는 미국이 굉장히 원하는 바예요. 이게 이제 MD 전초기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조속한 배치가 미국으로서는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한국 국민에서 거의 한 30% 넘게 지금 반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한국 정부는 합의대로 우리는 배치를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지렛대로도 활용이 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과격하고 반미 운동으로 변질된다.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거는 메시지 전달 차원이니까 그렇게 큰 부정적 효과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비정규직 철폐라든지 노동학법 철폐는 노동계로서는 정권교체의 사실상 이유이기도 했거든요. 이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이 문제는 굉장히 생존의 문제여서 불법적인 천막을 치더라도 뭔가 관찰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을 좀 원하는 것 같습니다. 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연대나 민노총 이분들에게 사드배치 반대는 거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 대사관을 애워싸더라도 이 문제를 좀 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 많은 국민 입장 아니면 청와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을까? 청와대 앞에서 불법 천막을 친 민노총, 미 대사관을 애워싸는 이 참여연대 민노총 분들에게 자제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넘어가는 게 이 문재인 정부로서는 맞는 것인지. 이 당국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저는 정권의 핵심들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부담스럽다. 특히나 민노총의 경우에는 이건 지금 불법인데 그것을 무법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노동계 입장도 있지만 회사 입장도 있는 거고 사회적 합의이니까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인데 최저 시급 문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정권을 탄생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이익단체에서 저렇게 법을 무시하면서 주장만 얘기를 할 때, 권리만 찾고자 할 때 정권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노총 입장에서도 우호적인 여론을 가지고 있어야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는데도 더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면에서 정권의 부담도 좀 덜 주면서 여론도 우호적으로 가져오려면 저는 저런 모습은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의 모습과 굉장히 겹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에서도 한미 FTA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을 처리할 때 있어서 노동계, 또 농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았고 그게 사실 정권 기반을 약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큰 원인이 됐던 것인데 비슷할까요, 이것도? 그런데 지금 천막 치고 저런 것을 문재인 정부, 그리고 대통령 포함해서 청와대에서 마냥 불편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안타까워할 것 같습니다. 이 전 정부에서 오죽하게 했으면 지금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천막까지 치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일반적으로 아예 말을 안 들어줄 것 같은 사람한테는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권 교체를 하면서 이러한 열망들이 바뀌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들어줄 것 같은 사람한테 더 매달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다만 그 방법 자체가 너무 일반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때 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면 그런 부분은 좀 위험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정부에서는 그렇게 바랄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알고 있고 그 마음을 받아도 정권 교체가 되었으니 이제는 좀 믿고 기다려달라 이런 표시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보 진영, 범진보 진영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됐지만 그렇게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그렇다고 이분들을 위한 정책만 펼 수는 없고 통합의 정책을 펴다 보니 껄끄러운 부분들이 이제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집권 임기 내내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겠죠.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불리한 음주 측정, 항변했지만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좀 실려 있습니다. 택시기사 반모 씨가 막걸리 반 병을 먹고 10분 만에 운전을 하다가 앞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살짝 들이받았는데 이게 음주냐 아니냐. 술 마시고 10분 후 사고를 냈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농도가 제일 높을 때 측정이 됐다. 사실상 술 마시고 10분 정도 지났을 때는 이 알코올의 몸에 쫙 퍼지기 전이기 때문에 음준준이 아니다라고 이제 택시기사는 주장을 했고 그것이 1, 2심에서는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대법에서 그게 안 받아들여졌어요? 이게 이제 택시기사예요, 이분이. 택시기사는 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이거는 밥벌이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중대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후 부는 게 아니라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고가 난 후에 측정을 했으니까 이것이 더 높아졌다. 그러니까 나는 0.05% 미만 그러니까 면허 음주운전 걸리는 단속 기준치 미만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1, 2심에서는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술에 취해서 말을 더듬었다든가 이런 다른 정황들이 있는 거죠.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치 말고 그런 걸로 봐서는 음주운전으로 봐야 된다라는 취지인데요. 지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의 입장은 대단히 강경합니다. 이전에는 택시기사 이런 경우에는 좀 뭐라 그럴까 온정적인 면허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직업과 상관없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입장입니다. 참 운전 경력 12년에 베테랑인 택시 운전사가 사고를 낸 걸 보면 상당히 출해 있었다. 이게 운전 경력이 많은 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은 셈이 됐는데 이걸 봐주면 또 아마 이 판결로 인해서 곳곳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승복하지 않는 일들도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땅땅땅하는 오늘의 판결 내용을 좀 봤습니다.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살인방조냐 살인교사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 주말에도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돌았는데 주말 내내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공범 여성, 박모양에 대한 신상 털기가 엄청나게 이루어졌습니다. 주대진 변호사, 이 사건을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초반에는 인천의 초등학생을 핸드폰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초등학생을 데리고 가서 핸드폰을 사용하게 해줄 것처럼 하다가 살해한 뒤에 사체를 유기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초기에 수사를 할 때는 17세 여고생 혼자 사건을 범행을 한 거 아니냐라고 의문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공범이 같이 연관돼 있다는 사실인 게 밝혀졌죠. 그런데 초기에 주범으로 보이는 김양희 관련돼서 자기가 다 했다. 그리고 관련돼서 공범인 박양희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신적으로 이런 조력한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보였는데 김양희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사실상 본인이 이 범행을 한 것 자체가 박양희 시켜서 한 거다. 이런 얘기가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신적으로 이런 걸 하는 걸 도와주는 것과 사실상 시켜서 한 것은 사실상 처벌에 있어서도 아주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살인교사 같은 경우에는 살인죄하고 똑같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지금 사실 검찰은 공소장 변경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주범인 김양은 내 안에 또 다른 누가 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누가 나를 시켜서 초등학생 아이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처음에는 했다가 이 재판 증인으로 나와서는 그 또 다른 내가 있다고 말해준 사람이 바로 박양희다. 그리고 박양희 시키는 대로 안 했을 경우에 중압감, 죄책감 이런 게 좀 있었다. 사실상 박양희라고 하는 이 친구인 박양희 지시를 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검찰 조사에서는 전혀 안 나왔던 새로운 진술을 하는 거예요, 김양희.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만일 이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좀 더 보강 수사를 한 다음에 사체 일부를 건네받기만 했다고 하는 박양희에 대해서 살인교사 혐의가 추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두 사람이 주고받았다는 문자가 보도에 의하면 내가 엮일 일은 없을까요? 이러면서 박양희 걱정을 하니까 김양희라는 그 주범으로 이전에 기소됐던 그 사람이 내 정신 문제로 갈 거다. 이런 얘기들이 서로 주고받아진 걸로 봐서는 정신적으로 별 문제들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죠. 문자 내용만 보면. 문자 내용만 보면 아주 치밀한 계획 하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덜 짓지까지도 서로 논의한 걸로 보이거든요. 검찰에서 글쎄요, 이런 문자들도 있고 한데 검찰에서 수사를 잘 했겠지만 두 사람에 대해서 지금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인터넷 청원판에 극형에 처리해달라는 걸 했을 때 엄청난 댓글이 달렸잖아요. 저도 저 사건만은 정말 보기가 힘든데 더 파렴치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 두 사람이. 초등학생, 8살 초등학생 아이를 잃은 엄마의 마음에 어떻겠습니까? 극형에 처벌해달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주범이었던 김 모양이 왜 박 모양을 그렇게 보호하려고 했을까? 물론 나중에는 자신을 걱정하는 가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토를 했죠. 박 양이 시켜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만 초기에 왜 이 김 양은 박 모양, 공범이었던 박 모양을 그렇게 보호하려고 했을까? 자신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고 나쁜, 악행을 저지르니까 나쁜 천사죠. 그걸 끄집어내서 초등학생 아이를 살해하라. 이렇게 지시 내린 게 바로 박 모양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나중에 얘기를 실토를 한 것은 공범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교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같은 구치소에 있던 사람에 머물렀던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김 양이라는 사람이 조금 약간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이유가 저 검사가 굉장히 잘생겼다. 그래서 머리를 만지고 굉장히 또 노래도 부르고 그러니까 보통 살인자의 어떤 그 모습보다는 훨씬 더 이중, 삼중의 어떤 그런 사이코한 그런 모습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추론컨대리, 예측컨대 만약에 박 양이 살인 교사를 했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서 어떤 특정한 이유가 아니라 그냥 자기는 살인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살인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걸로 본다면 나중에 6, 7년 있으면 또 나온다.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와서도 또 살인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또 농후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주범이 김모양은 정신 감정 결과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든지 조현병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됐으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런 김 양을 꼬여서 살인을 시키도록 한 그러니까 김 양의 주장이죠. 이 박 양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신상 털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신상 털기 부분은. 그러니까 박 양 같은 경우에 부모가 개입을 해서 변호인단을 구성을 했는데 부장판사급 변호인단이에요. 한 12명인가요? 그렇게 해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리니 이거 보통 집안은 아닌 것 같다. 도대체 그 부모가 누구냐라고 지금 네티즌들이 추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실명 공개를 안 하니까 왜 실명 공개를 안 하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실명 공개를 해서 이걸 100일 안에 드러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건 자체를 보면서 참 교묘한 아이들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캐릭터 커뮤니티에서 만나서 상상 속에서 서로 약간 연인 관계로 설정이 돼 있다. 좋아한다는 말도 나왔어요, 문자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약간 변심한 상태, 서로. 이렇게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것 같고. 상상세계와 본인들의 실생활을 약간 구별을 못하는, 특히 김양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간 상태가 아닌가. 사실은 김양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범죄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다시 또 풀려나왔을 때 사이코패스로 진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유사한 사건이 앞으로 더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그 커뮤니티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이 이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현상인데 그래서 더욱더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이죠. 그러니까 사실 요즘 SNS나 인터넷이 너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자신들의 독특한 취향을 이외에서 이렇게 그룹별로 이렇게 많이 만들긴 합니다만 거기에는 자살 방조, 내지는 자살을 부추기는 사이트 등도 있고 굉장히 해로운 사이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새우 빼주세요 무시한 식당 알레르기 손님의 6,700만 원을 배상하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각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이 음식에 새우를 좀 빼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음식점 주인이 새우를 그대로 넣어서 알러지 반응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음식을 시킨 이 손님도 사실은 음식에서 처음 새우를 발견하고도 계속 음식을 섭취한 부분이 좀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피해 배상황은 좀 줄어든 것 같은데 관련된 기사를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2013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통역사로 일했던 30대 안모씨. 안씨는 점심 식사를 위해 직장 동료들과 회사 근처의 한 중국집을 찾았습니다. 평소 각각류 알레르기가 있던 안씨는 짜장면을 주문하면서 새우는 넣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안씨의 짜장면에는 새우가 들어있었고 손톱만한 크기의 새우를 씹은 안씨는 이를 곧바로 뱉었습니다. 식사를 이어가던 중 비슷한 크기의 새우를 한 번 더 씹은 안씨는 이후 목이 붓고 호흡이 어려워지면서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호흡곤란 증세는 치료됐지만 안씨의 목소리는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안씨는 음식점을 상대로 1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안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처음 새우를 발견하고도 식사를 중단하지 않은 안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보상액을 6,70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희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본인이 그렇게 예민한 정도면 한 번 이렇게 새우가 들어간다는 걸 인지한 뒤에 중단했어야 되는데 왜 또 그걸 다시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청구한 1억보다는 적은 본인의 과실을 피해자의 과실을 감안해서 정한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 알겠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안 들어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심각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음식점 주인도 사실 좀 부주의한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날벼랑 맞은 셈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호텔급 레스토랑이라면 저런 주의 의무에 좀 더 각성이 되어 있었겠지만 일반 식당에서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이 판결이 아마 일반 식당에서도 환기해주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몸에 뭔가 이상 증상이 있는 분들은 꼭 주문 전에 얘기를 좀 하고 식당 주인도 그걸 좀 들어줘야겠습니다. 이재용, 최순실. 모레 재판장에서 첫 대면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최순실 씨가 삼성이 연루된 자신의 뇌물 혐의 증언을 거부했지만 최근 자신의 변화를 통해 증인신문에 출석하게 했던 뜻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의 공판에 최순실이 직접 나타나는 증인으로 나오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이거부터 먼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나올까요?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까지 관련된 재판 중에 쭉 있다가 자기한테 대놓고 분류한 선고가 난 게 얼마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뇌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만 재판부들이 이런 법적 시각에서 바라보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갈 수 있는 기회는 다 나가서 방어를 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이때까지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알아서 막아주겠지 이런 생각이 좀 있었을 겁니다. 다만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고들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니까 마냥 방치하기에는 찜찜했던 거죠. 그래서 나가서 조금이라도 나한테 불리한 얘기를 직접 하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딸 정유라라든지 아니면 이것저것 관련해서 삼성과 굉장히 여러 가지를 얽혀있다라는 식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자신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혐의 증언을 부인했다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는 증인으로 나온다. 이건 납득이 좀 잘 안 되는 대목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뜻이죠. 1심 선고도 한 징역 3년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하죠. 왜냐하면 본인이 불리할 때는 무조건 증언 거부거든요. 최순실 씨 이때까지 그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굳이 나가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삼성도 돕고 삼성으로부터 도움도 받고 그러려는 목적으로 지금 나오려고 하는 게 분명한 거 아니에요. 게다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삼성 측에서 정유라가 과거에 탔던 그 말 그대로 들여와서 이거 삼성 거, 옛날부터 삼성 거였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저는 굉장히 연관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글쎄요, 그런지 아닌지 좀 더 확인은 해봐야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삼성 측하고 지금 최순실 씨 측이 결과적으로 지금 공조를 하고 있는 이런 형국으로 지금 사건이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쾌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의 핵심 쟁점을 이 동아일보가 정의를 했습니다. 특검 쪽에서는 삼성물산 합병 찬성으로 국민연금 손해를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삼성변호인단 쪽에서는 되려 증가했다, 자산이, 이런 예측을 하고 있죠. 삼성물산의 합병 목적도 특검은 경영 승계라고 보고 있지만 삼성변호인단 쪽에서는 이미 경영권은 다 확보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련 없다고 하고 있고 삼성의 승마 지원 목적도 정률화 지원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 뇌물수수, 이런 것이다라고 특검은 주장하고 있지만 삼성변호인단 쪽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의 존재를 인지한 것은 승마 지원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관련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룹의 안정적인 승계권, 경영권 승계 등을 포함한 모종의 이득에 대한 대가인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저희한테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지원 요청, 문화, 스포츠 포함해서 여러 각계 강요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 한 번도 뭐를 바란다든지 무슨 반대급을 요구하면서 출연을 했다든지 지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대평가된 제1모직과 과소평가된 삼성물산을 자본시장법의 시행령을 핑계로 합병을 하겠다. 그것은 단지 그냥 물산의 이사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되는 일인데 시행령 핑계되면서 합병한다는 것이 너무 기가 막혔는데 국내 언론이나 우리나라에 발언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들 눈을 감거나 아니면 입을 닫거나 아니면 찬동하는 것을 보고 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증권회사들까지 다들 옹호하는 보고서를 쓰는 것을 보고 한국인으로서 창피했습니다. 하셨듯이 완전히 엮은 겁니다. 어디를 도와주라 하는 것하고는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누구를 봐줄 생각 이거는 손톱만큼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 아예 그게 없었어요. 또 당연히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서는 챙기고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결정이 내리든 간에 그거는 국가의 올바른 정책 판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도와주라. 이 회사를 도와주라. 그렇게 지시한 적은 없어요. 그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엮어가지고 자꾸 그렇게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 최순실이 나오는 거죠. 물론 삼성 재판은 삼성 재판대로 특검이나 변호인단 쪽에 첨양 공방이 있으니까 이거는 좀 신중하게 좀 기다려봐야 될 일이고. 최순실이 이 증인으로 나가는 그 이유가 삼성은 이제 또 대규모 변호인단이 화려하잖아요. 변호인단의 논리를 좀 이렇게 가져오고 싶은, 배우고 싶은 그런 것도 좀 있나요? 아마 최순실을 증인으로 나갔을 때 검찰이나 변호인단이나 본인들한테 유리하다라, 불리하다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기는 어려운 증인인 것 같아요. 최순실 씨의 발언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왜냐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는 관련자들이 모두 부인을 한단 말이에요. 공무원들도 여기 관련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청와대에서 연락받고 내가 그렇게 보고서서 다 하겠냐는 말이에요. 그런 의견을 했다고 하겠냐는 말이에요. 전부 다 부인하는 사람, 물론 국민연금 안에서 그런 뉘앙스가 있었다라고 해서 문영표 복지부 장관이라든가 홍 그분들은 유죄를 받았지만. 여하튼 기본적으로 관련자들은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순실 씨가 나와서 대통령은 사심 없는 분이고 나는 지원을 승마협회 통해서 지원을 받았던 거고. 그렇게 좀 구체적인 답변을 못하고 추상적인 답변만 할 때 그때 재판부가 이게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잖아요, 재판부는. 그랬을 때 최순실 씨 증언이 재판부에 신뢰를 줄 수 있겠느냐,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도 그렇게 낙관할 만한, 좋게만 생각할 증인은 아니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3개의 재판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으니까 특검, 창, 그리고 삼성 변호인단 방패 어느 쪽이 이기는지도 관심입니다. 최순실이 무슨 얘기를 할지도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 재판 말고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재판이 있는데 장시호 씨가 또 증인은 나와요. 과거에 장시호 씨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최순실이 잠깐 가방을 두고 갔을 때 가방을 딱 열어봤더니 안에 엄청난 인사 파일, 핵심적인 관련된 그런 게 있었다. 거기에 민정수석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아킬레스 건을 이 최순실이 증언해 줄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죠. 워낙 지금 특검을 많이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핸드백을 놓고 간 사이에 그 메모지, 최순실 씨 친필이라는 거죠. 그 메모지에 국세청장, 무슨 관세청장 이름이 들어간 거를 찍어서 나중에 특검에게 증거 자료를 제출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병우 이 상황에서 그리고 나중에 그 자료를 우병우 쪽으로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법정에서 어떻게 증언하느냐가 사실은 재판부가 우병우 전 수석을 바라보는 어떤 믿음이랄까요? 그 불신이랄까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장시효 씨 발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순실이 자신이 앉히고 싶어하는 기관장이나 아니면 공기업 사장의 자신의 측근, 자신이 아는 사람을 내려보내기 위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권력을 이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정수석이 다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오케이를 받으면 인사추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제 민정수석에서 걸러졌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물망에 오른 거죠. 그래서 그 아주 결정적으로 우병우 전 수석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최순실 씨가 모든 자료를 장시효 씨를 통해가지고 전달을 한 것이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증거를 대느냐, 또 이제 증언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법이 되겠죠. 여기서 사실 핵심은요. 그러니까 이제 우병우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최순실 씨가 직접 알았냐 몰랐냐는 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병우는 몰랐다고 하잖아요. 네, 좀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은 몰랐을 리가 없는 그런 그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장시효 씨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장시효 씨가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확실하게 이 부분을 명쾌하게 얘기를 해줄까. 특급 도움이잖아요. 특급 도움이 활동 끝이라는 거죠. 본인은 사실은 이제 몸이 풀려났고 그다음에 특검도 이제 활동 다 종료를 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은 오히려 장시효 씨와 이제 그 어머니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 일가와의 관계 개선이 아닐까 오히려. 그러면 이제부터는 조금 입을 닫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유라가 하도 자신 욕을 해서 입을 닫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병우 전 수석 입장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기관장이라든지 아니면 KTNG는 사실 민간 기업인데. 어쨌든 그런 공기업성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기업의 어떤 사장 자리에 대한 검증은 자신의 임무다. 역할 중에 직무 가운데 하나인데 이게 왜 권력을 남용한 것처럼 보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장시효 씨가 나오는 부분은 이거 재판 아닙니까? 재판부가 아무나 채택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을 겁니다. 나와서 장시효 씨가 뭘 진술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텐데. 아마 최순실의 가장 측근이었고 또 이렇게 가까운 가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이 인사에 개협하는 정황이라든지 습성 그리고 우병우 수석에 관련돼서 어떻게 청탁했을 가능성이 있는 이런 정황들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불렀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 관여했을 때 예를 들면 최순실 이모가 이런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들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우병우 전 수석이 협조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될 부분을 자신 있게 말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병우 수석의 협조를 명확하게 전제로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 재판부가 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9일 우병우 전 수석 재판에는 장시효 말고도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나와서 문체부 공무원들 6명 찍어내게 하는데 우병우 전 수석이 깊이 관여했다는 데 증언을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런 얘기들이 이미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할 때 다 들어가 있었어요. 하지만 법원이 기각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그러니까 구속 사유를 판단하는 거하고 유무죄 판단하는 거는 다른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종 전 차관의 증언은 직접 증거가 되는 거죠. 문체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뒷조사를 해서 갑자기 감찰을 해서 지결제를 하는 거니까. 하지만 장시효 씨 같은 경우는 간접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라는 사람이 최순실과 어떤 막역한 사이였고 그리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장시효 씨가 얘기하는 증언은 그냥 정황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장시효 씨의 증언이 우병우 전 수석의 유무죄를 가리지는 않을 거다. 다만 재판부로부터 심증을 굳히는 데는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비록 이런 사유가 있었지만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지만 재판은 좀 다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게 이상합니다만 재판은 공정하게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에 근거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최순실도 그렇고 정유라도 그렇고 우병우 전 수석도 그렇고 국민 밉상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든 처벌이 나오기를 바라는 참으로 이상한 상황이 좀 돼버렸습니다. 천우구 관세청장 얘기가 좀 나와 있는데 취임 다음 날 최순실을 만나서 실망 안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명 전에 고영태와 비밀 면접을 좀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시 출신이긴 합니다만 관세청 차장을 끝으로 퇴직했고요. 보통 관세청장에는 기재부 출신이라든지 중앙부처 장관 출신들 차관 출신들이 내려완터라. 아마 이 천우구 관세청장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좀 인사 로비가 필요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천 청장은 관세청이 청와대에 추천한 3배수 후보에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명이 된 다음 날 강남의 한 식당에서 최순실을 만나 식사를 함께했는데 최 씨를 상석에 앉히고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검찰에서 모두 시인을 했죠. 저는 이 기사 예전에도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나라냐라고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일국의 관세청장이 물론 문체부 장관도 교육문화 수석도 최순실이 임명해서 실망감을 줬습니다만 관세청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쉬운 자리도 아닌데 어떻게 최순실에게 중심을 다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관세청장. 그런데 이게 사실 국정공단의 상징인 겁니다. 매관 매직을 한 거죠. 돈을 받고 자리를 주는데 그 자리를 주는 사람이 민간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나라냐라는 얘기를 나오게끔 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상징적인 사건 아닌가. 그리고 일국의 관세청장 된 사람이 그 다음 날로 민간인 최순실 씨를 앞에 두고 실망시키지 않겠다. 이건 대통령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공직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자기의 직무를 다하면 되는 것이지 개인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최순실 씨에게 충성하겠다는 것을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역사상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 아주 추악한 장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저 자리를 노렸을까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관세청장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문체부를 딱 집중적으로 노려서 문체부를 다 완전히. 장악을 했죠. 그렇죠. 장악을 하지 않았습니까. 관세청을 저렇게 노리는 것도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건 역시 본인이 출입국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받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른바 프리패스를. 프리패스도 있고 미얀마 사업도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관세청과 관련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프리패스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약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화, 이건 외화 밀반출을 하고도 이건 굉장히 관련이 깊은 부분이어서 사실은 관세청장을 임명해놓고 최순세 씨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그냥 제대로 검열 없이 오갔을지. 사실은 그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한류 사업을 빌미로 자신의 이권을 취하기 위해서는 문체부를 장악해야 되고 거기에 핵심적으로 관련이 있는 관세청, 국세청 이런 자리를 좀 이렇게 최순실이 장악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야말로 최순실은 큰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자기 돈 벌이는 정말 국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저는 이 기사 내용에서 고영태 씨한테 검증을 하라고 보냈다는 거 안에서 면접을 받다는 건데 정말 행정고시 시기나 된 분이 고영태 씨의 녹취 파일에 보면요. 구별도 못해요. 관세청장하고 세관장하고 국세청장하고 명칭도 구별 못하는 사람 앞에서. 그 면접을 보고 뽑혔다? 저는 진짜 이 기사에서 다른 것보다 그것이 정말 씁쓸하다 못해. 이제는 화도 안 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순실이나 고영태가 국정농단에 개입을 할 때 그것을 그래도 배운 분, 또 고시까지 패스하신 분들이 단호하게 거부하거나 있으면 이런 일까지는 안 벌어야 되는데 그분들도 자리에 눈이 멀어서 참 씁쓸하네요.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컴퓨터 게임, 나라 운영하는 컴퓨터 게임에도 사람 잘못 꽂으면 폭동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나라 운영을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기사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얼마나 더 어이없는 내용들이 더 새롭게 드러날지 좀 보겠습니다. 검찰, 이번에는 최순실 금융농단 파헤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어이없는 일입니다. 하나은행, 옛 외환은행이죠. 독일 법인장이었던 이상화 씨 관련돼서 이 이상화, 민간은행의 해외 법인장을 본부장으로 승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뛰었구나라는 사실을 보면 기가 막힐는데. 여기에 새롭게 정찬호,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 지금 거래소 이사장입니다마는 검찰이 정찬호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 조사를 들어간다는데. 한 번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나 일단 혐의가 뚜렷이 없었는지 약간은 덮이는 분위기였거든요. 왜 이게 다시 또 불거졌네요. 참여연대가 물론 고발을 했습니다마는. 네, 그러니까 고발된 사건이니까 다시 조사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특검이 금융위원회 또 갑자기 그때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랬을 때 저것도 뭐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충분히 지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 무침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결국 다시 이제 드러나는 이런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의외로 앞으로 좀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결국은 이제 최순실 씨가 국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과정, 외화 밀반출을 하는 그런 과정들. 그런 과정들에 사실은 다 개입이 돼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추가적으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거 조사를 더, 검찰 수사를 본격적으로 좀 재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단계죠. 알겠습니다. 사태의 주의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대통령 된 건 흥남철수, 미국의 도움 덕이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6.25 67주년 위로연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흥남에서 피난한 온 피난민의 아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있다. 한미 정상회담 때 이 흥남철수 관련된 분들을 초청할 것이다. 이런 뭐 좀 얘기도 좀 있습니다. 한미동맹 강화의 상징으로 이제 이분들을 좀 모시겠다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관련된 얘기를 먼저 좀 듣고 가겠습니다. 흥남철수 작전은 전쟁을 경화하지 못한 한국의 전후 세대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덕분에 흥남에서 피난 온 피난민의 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유엔군 참전용사 여러분께 기쁨과 보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영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 보면 흥남철수 피난 온 분들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그 친구분이 그런 얘기를 했죠. 어떻게 흥남철수 피난민의 아들이 거기다 특전사까지 나온 사람한테 자꾸 무슨 뭐 친북이니 뭐 이런 사상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핵 문제 외교 안보 분야에서 사실은 방어막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신이 사실은 흥남철수 때 그때 안 됐으면 여기에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게 한국과 미국의 어떤 혈맹 이것이 동맹 자체가 혈맹이고 혈맹 속에서 본인이 여기서 존재한다. 자신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공산주의 가장 최대의 피해자는 본인이고 안보관에 대한 어떤 의혹 이런 걸 전면적으로 불식시키는.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어떤 한미 간의 어떤 동맹 관계가 혈맹이라는 것을 각인시킴으로 해서 미국에게 일정 부분 메시지를 우리는 같이 가는 길이다. 본인도 그 길에 같이 있다. 이런 것을 좀 천명하는 차원에서 6.25 참전에 대한 용사들 앞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아무리 자신이 피난민의 아들이고 특전사를 나왔다고 해도 문 대통령을 공격하시는 분들은 집요하게 안보관을 물어요. 친북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해요. 어쨌든 뭐 그런 공격을 많이 당하셨죠. 선거 기간 동안. 그런데 이제 지금 한미정상회담이고 또 미국도 어느 정도 불편한 기색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드에 관련된 부분이 의제로 정식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돌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 여지도 있고요. 어쨌든 사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내적인 그 문제를 이유로 조금 문제 삼는다는 것을 불편해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미정상회담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미국이 어떻게 보면 기분을 맞춰주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 국방에 관련된 부분이 미군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능했다라는 부분을 언급해 줌으로써 한미정상회담에 있어서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관련된 심기를 조금 더 케어해 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당국도 뭔가 이렇게 좀 미국과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강경화 장관이 앞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미 이사단 가서 아파치 헬기에도 좀 타고 이렇게 한미동맹의 국관함을 강조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전략적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예측이 어려운 그런 면에 있어서의 한미동맹의 좀 위험 신호들이 오니까요. 또 원비어 사망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 정권은 지금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정부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흥남부두 철수까지 나왔는데 저 사건은 다큐멘터리, 저 많은 다큐멘터리, 미국이나 영국에서 만든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때 부두 철수 때 참전했던 용사들의 인터뷰 내용이 다 대동소의한데요. 뭐냐면 보람있다라고 해요. 우리의 희생에 내 친구가 내 눈앞에서 그렇게 죽었지만 그나마 보람, 그래도 보람있는 거는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했다는 거고 자유민주주체제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다라는 그런 인터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 참전 용사들이. 그 부분을 건들며 해서 굉장히 감성적인 접근을 한 거는 저는 아주 좋은 어프로치라고 봅니다. 문 대통령의 흥남철수 관련된 분들 초청해서 만나는 것, 또 강경화 장관이 그렇게 미군을 찾아가는 것, 여러 가지 미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문 대통령이 미국만 너무 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북한도 달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투트랙으로 가고 있어요. 미국하고도 사이좋게 지내고 북한도 좀 설득하고 싶어하는. 그게 아마 문재인 정부의 색깔인 것 같은데 지금 무주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를 했죠. 여기에 북한 측에서 체육계의 최고위관료죠. 장웅, 북한의 IOC 위원이 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축사를 하기 위해서 도착한 뒤에 원래 자신이 앉아야 되는 자리를 그냥 지나친 뒤에 장웅, IOC 위원을 찾아가서 웃으며 악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 제일 가까이지만 가장 먼 길을 오셨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북한 대표단의 환영의 인사말을 권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측 반응은 사실 약간 시큰둥해요. 스포츠와 정치는 별개다. 이런 문 대통령의 얘기는 역대 다른 대통령들하고 다 비슷비슷하다. 노멀이다. 이런 얘기까지 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북한 측에 대해서 나름의 노력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 좀 엿보이네요. 그러니까 남북한 관계를 워낙 대선 국면에서도 관계 개선을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개선공단도 재개해야 된다는 얘기도 계속해왔고. 그 연장선에서 활동을 지금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시기가 별로 안 좋은 거죠. 전반적인 북미 간의 관계도 지금 약간 악화일로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미국과 북한의 양쪽의 강력론 사이에 지금 약간 끼어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노력을 굉장히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별로 나지 않는 이런 상황이고. 북한의 메시지는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북 제재 풀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풀면 남북한 관계 개선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결국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북한은 계속 지금 몸값 올리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더 뭔가 더 지금 내놓기를 바라는 거고. 또 우리가 미국을 설득을 해서 대북 제재를 좀 완화시키길 바라고 그런 상황인데. 미국은 지금 우리하고 우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는 거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 이 상황을 과연 한미정상회담에서 극적으로 타결을 할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죠. 문 대통령이 이렇게 북한 선수단을 격려하고 있는데 이 북한 선수단 얼굴 표정이 잔뜩 긴장돼 있어요. 이렇게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이 단일팀 구성하는 문제도 있는데 사실은 이미 물 건너갔다. 너무 늦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에 5, 6개로 걸리는데 너무 늦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은 스포와 정치는 갈라져 있다라고 하면서 불리의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쨌게든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소통 내세웠던 당청, 자유게시판을 없앴다라고 하는데 토론이 과열돼 없었다. 또 청와대는 페이스북 등 다른 창구도 많으니 글로 활용해라라고 하는데 시민들은 다시 열어라 요청을 세도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소통을 중요하게 여긴다면서 게시판을 활용 안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없앴을까요? 당원 게시판과 청와대 자유게시판을 통해서 국민의 의견, 따가운 소리도 좀 듣고 이런 모습이 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소통과 맞을 텐데 왜 스스로 없어서 이런 얘기를 자초할까요? 지금 선거 끝나고 대통령이 되신 지 40일, 50일 정도 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돼서 그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청와대 게시판을 없앤 게 대통령 선거 관련돼서였다고 지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도. 그런데 문제는 지금 청와대 대통령 되신 이후에 청와대에 관련된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소통 창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소통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뭔가의 이야기, 국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닫으려는 것처럼 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조금 논조가 잘못됐지 않았나,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여겨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해명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전 정부가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소통 수단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봐야지 마치 이제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더더군다나 지금 소통에 관련된 부분을 기치로 널고 있는 정부에 관련돼서 반대 기조로 글을 쓰다는 거, 저는 참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은 약간씩 문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 반응이 조금씩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 긍정평가가 74.2%, 리얼미터 여론조사로 놓고 보면 전주보다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또 떨어지는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떨어진 요인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할 텐데 인사 문제가 아무래도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청문회 과정 속에서 사실 안경환 후보가 낙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야당에서 3명 또 낙말시키겠다 이런 건데 중요한 건 의혹이죠. 얼마나 많은 의혹들이 여기 제기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일종의 국민정서법에 통과가 되는 분이 있고 또 통과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 지명을 받았으니까 사실은 청문회를 거치는 것도 지명받은 사람의 권력이긴 하지만 의혹이 굉장히 많은 분들은 스스로 좀 정리를 해주는 것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출범한 정부를 도와주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또 이렇게 좀 못하느냐. 일종의 딜레마가 여기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한두 명이 더 낙말을 한다. 그러면 이제 야당의 화살이 어디로 돌아가냐면 조국 민정수석에 가는 경향성이 괜히 크거든요. 민정수석이 검증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전체를 흔들려고 하는 지금 야당의 일종의 정치 공세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과거를 보면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보면 3명씩 낙마했어요. 그럼 그때 민정수석은 다 나갔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지나친 정치 공세는 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발목 잡기도 좀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지율, 긍정 지지율의 핵심 기반은 소통인데 이 소통과 관련해서 조금 반대되는 그런 자유 게시판을 없앤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것도 지지율에 영향을 좀 줄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인사청문회, 6인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다라고 해서 이번 주에 좀 있습니다. 송영무, 김상곤, 조대우 후호자 가운데 낙마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바싹 긴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서 낙마를 했던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자신의 아들에게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한국당 의원을 고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박진아 아나운서에게 듣고 오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에 지명된 뒤 자진 사퇴한 안경환 서울대명예교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안 교수 아들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 교사의 증언이 담긴 서울시의회 회의록을 공개했는데요. 과거 안 교수의 아들이 여학생을 기숙사로 불러들인 후 성폭력을 가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안 교수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증언했는데요. 당시 남녀 학생 간 교제였고 때문에 당시 남녀 학생 모두 학교에서 징계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징계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애초 아들이 퇴악 처분을 받았지만 안 교수가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징계 수위가 낮췄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안 교수 측은 퇴악 처분은 확정된 게 아니었다며 반박했습니다. 안 교수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히려 안 교수 아들에 대한 전반적인 의혹이 모두 규명되길 바란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하나고등학교 교사였던 전모 선생님이 증언을 한 증언 내용이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여학생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다니고 나갔던 친구들한테 콘돔을 사서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러한 학생이 아버지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고 심사된 2015년 1월 13일 재심의 날에는 이렇게 대폭 징계 처분이 낮아졌습니다. 안 경원 후보자 비록 낙마긴 했습니다마는 그 아들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물러설 뜻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사람들을 고소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 연설회가 있는데 홍준표 신상진 원인철 후보 저마다 자신이 좀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준표 후보는 주사파 운동권 세상 우울한 6.25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죠. 바른 정당도 오늘 새 대표를 선출하고 있는데 지금 이해원 의원이 좀 앞서가고 있다. 4개 권역 당원 투표 1위를 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윤 의원님 지난 대선 이후에 자유한국당 바른 정당 이른바 이 보수 쪽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어떻게 당을 추스려서 다음 대선을 준비해야 될지 후계자도 보이지 않고 차세대 주자도 보이지 않고 지금 당을 이끌 사람도 보이지 않고 어수선한 가운데 새 대표들이 좀 나오면 보수가 좀 진영을 갖출 수 있을까요? 글쎄요. 당대표들로 인해 당대표 때문에 그 보수 진영이 체제를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고 정말 중요한 건 내년 6월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각도의 광역단체장 후보가 경쟁력 있는 후보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엊그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를 봐도 지금 이리 박원순 시장, 이재명 시장 이래요. 서울시장 보면. 그러면 지금 바른 정당 유승민 의원하고 그다음에 지금 어디 당에는 없습니다만 한교환 전 총리하고 그러니까 보수당에서는 두 분 정도가 거론이 되는데 지금 구도에서는 두 당에서 후보 단위라도 어렵고 그렇다 그러면 여당의 후보가 서울시장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광역단체장 등 마찬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까지도 보수당 쪽에서는 지금 지리멸려란 이런 좀 독한 말들만 오고 가는 이런 형세가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간 하락세로 돌아서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70%가 넘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면 이 영향이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도 계속 이어진다면 보수로서는 더 막막한 상황이 될 것이다. 위기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박원순 서울시장 3선에 도전할 거냐 아니면 국회로 나올 것이냐 정치권에서 박원순 나비효과 촉각을 기르고 있다 하는데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안 나온다라면 좋아할 분들 많죠. 여권 내에 이재명 시장도 나아가겠다고 하고. 그렇죠. 가장 관심 많은 인물이 이재명 시장 같아요. 이재명 시장은 박원순 시장이 출마하지 않으면 자기가 서울시장 딱 나올 생각을 아예 마음을 다 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박원순 시장의 선택에 따라서 사실은 나머지 지자체장 후보자들까지 다 지금 결정이 되는 이런 식의 일종의 나비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박원순 시장이 만약에 차기 대권에 도전을 하려면 사실은 시장직에 재도전하는 것보다는 국회의원으로 사실은 전환을 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당권에 도전을 해서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직으로 가는 것이 순서인데 과연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같은 게 가장 결정적인 단점이 정치권에서 지지 기반이 그렇게 확고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조직적인 기반 같은 것. 그런 측면에서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데 과연 할지. 그게 그래서 더욱더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안희정 지사도 재보선의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여권 내에서는 주자들이 보여요, 차기에. 그러나 이 야권 쪽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안철수 전 후보가 서울시장에 나와서 박원순 시장하고 한 번 내지는 이재명 시장하고 한 번 붙으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현실화 가능성은 없죠. 거의 없다고 봐야죠. 안철수 후보는, 전 후보는 사실 서울시장의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 당시에 박원순 시장에게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지금 만약에 서울시장 간다 그러면 이게 디딤돌이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본인은 대통령 후보에서 격화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자꾸 빼달라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또 성큼 다가온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조사 열립니다. 앞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중국 수찬성 산사태에서 엄마, 아빠를 모두 구한 아기의 모습이 좀 실려 있고요. 파키스탄에서는 유조차가 전복이 됐는데 흘러나온 기름을 좀 주수려다가 폭발이 일어나서 엄청난 사상자가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후진국형 사고인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6.19 정부 대책이 나왔습니다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를 놓고서는 이 시장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집값 급등은 풍부한 유동성, 공급 부족 때문인데 김현미 장관은 어떻게 수요 때문이다라고 해서 그런 잘못된 정책을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기로 집값 급등은 10%뿐이고 시장에서는 정부가 헛다리를 우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강남 사고가 가장 많이 오를 것이다, 라는 응답이 절반 정도를 좀 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에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엄청난 규제, 수요 억제 대책들을 쏟아냈는데 그것이 되려 부동산 급등을 가져온, 그거를 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다를까요? 같을까요? 그때와는. 저는 당연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련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그대로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사실상 경기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부동산 정책 자체가 실효성이 있는가에 관련돼서 되게 의문이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바뀐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강남 집값에 관련된 부분을 규제해야 된다는 대명제는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상황에 맞게 조율을 할 것이지 집값이 오른다는 그 부분만, 사실적인 부분만 갖고 애들로 판단하기는 조금 성급할 것 같습니다. 한번 지금의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분들도 과거 참여정부 사례를 잘 아니까 반면 교사를 삼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우려는 분명히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비슷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그때도 보면 전 정부에서 규제를 막 풀은 거죠.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그 정권에서 나타나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사실 부동산 규제를 많이 풀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죄이기는 하는데 한꺼번에 확 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잡기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굉장히 예민한 정책입니다. 좀 신중하게 접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엔 매일 경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